예 안녕하시죠 아 아 벌써 6월도 마지막으로 저물어 갑니다 지금 6월인데 이렇게 날씨가 더운 거면 7 8월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걱정입니다 정말 걱정이에요 이분이 누구실까요 예 메세지로 주문하신 분인데 아직 안 찾아가셨어요 아직 안 찾아가셔가지고 제가 지금 거기다가 찾아가시기 전에 색깔을 좀 넣어 봅니다 네 그럼 늦게 찾아가실수록 좋겠네요 머리 색깔도 약간 넣어 보면 좋아요 왜 이렇게 막 빠지나 뭐 어디서 빠지는 거죠 이상하네 어디서 빠지는지 뭐 어디서 빠졌군요 머리 색깔도 약간 갈색을 좀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나죠 갈색을 약간 넣으니까 심심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이쪽에도 넣구요 이렇게 하니까 조금 재미있네요 재미있습니다 자 이제 색깔까지 칠했으니깐 잘 안되더라구요 하얀색은 잘 안되더라구요 하얀색은 잘 안되더라구요 하얀색은 잘 되질 않아요 근데 그래도 조금 더 조금 낫죠 예 이분은 이제 두 개를 그려드렸어요 너무너무 이쁘기 때문에 마음에 들어서 또 두 개로 했습니다 자 이제 색깔까지 칠했으니깐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삼남매가 네 삼남매죠 예 이분도 찾아가실 날이 지났어요 아 여섯살 아니 제가 제일 여섯살이라 그랬어요 저기 10년 전에 여섯살이라 그랬고 그리고 이 아이는 10년 전에 없었답니다 하하하 그런 그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네요 예 지후 삼남매 이 삼남매도 좀 재미있게 칠을 할게요 그러니까 빨리 안 찾아가면은 이렇게 칠도 해 주네요 하하하하 자 그럼 어떤 칠을 해 줄까요 음 재미있는 오운도 제일 어린 어린아이 예 이 친구는 예 어떤 얘기를 해 줄까요 머리를 어 갈색으로 할까요 갈색으로 하죠 머리는 갈색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갈색이 들어 있는 음 약간 갈색이 들어 있는 약간 갈색 들어 있는 걸로 좋겠죠 음 이 소녀도 그렇게 해 줄게요 살짝 집어넣으니까 훨씬 낫네요 심심하지않고 음 제일 큰 언니 갈색으로 하죠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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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술을 이쁘게 해줍니다. 입술이 반짝 빛나게 해줍니다. 입술이 반짝 빛나게 해줍니다. 입술이 반짝 빛나고 눈동자이 살짝 빛납니다. 입술이 반짝 빛나게 해줍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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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술이나 입술이 반짝 빛나게 해줍니다. 입술이 반짝 빛나게 해줍니다. 입술이 반짝 빛날 수도 있습니다. 게춤을 맞추 membridos Companies 색깔 내는데 재미났어 재미부쳤습니다 연두색 훨씬 낫네요 자 이 제일 막내는 무슨색 옷을 입혀줄까요 진한거 같으니까 빨간색으로 할게요 빨강 나와라 호호바 에브딸 빨강 나왔습니다 이거 자꾸 이 꼭지개가 왜 빠지죠 예 나왔네요 빨간색 칠하니까 좋으네요 그럼 여기서 이제 또 뭐예요 어디 머리칼 반짝반짝 빛나야 할 곳이 있을까요 예 그러면 반짝반짝 빛나는거 해도 좋은데 자 그럼 어디서 반짝반짝 빛날까요 예 여기 살짝 빛나야 되겠어요 빛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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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빛납니다 여기도 여기서 빛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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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빛납니다 엄마 빠졌네 볼펜이 막 빠지네요 큰일입니다 이게 막 빠지네요 빠져 자 그러면 이렇게 재미난 이분들 이제 찾아가시기 바라고요 삼남매 찾아가시면 돼요 유하 삼남매 지후 삼남매 세윤 삼남매 딱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고 저의 찐팬 원시인오빠의 찐팬인 메세지로 주문하신 분 예 카톡으로는 이제 설명 서로 설명이 다 됐습니다만 자 이제 원본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쇼트영상도 다 들어가 있어요 각자 다 손채영상 다 들어가 있습니다 두 장이니까 쇼트영상까지 네 장면이 나오고요 이 삼남매도 역시 여섯 개 들어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습니다 이제 6월이 끝나기 전에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찾아가시지 않으면 철에 들어가요 이렇게 다른데로 들어가서 철을 해 놓습니다 네 일단 뭐 물론 영상은 벌써 다 카톡에 공유하셨으리라고 믿지만 그래도 원본 가져가시면 좋죠 자 그럼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